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예보분석관 윤태영입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은 비가 그치고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유의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만 날씨를 보이고 오훈부터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을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3도, 광주 24도, 대구 24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9도, 광주 33도, 대구 32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와 중충 수증기 영상을 통해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하여 중부지방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는 낮 기온이 오르면서 발달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권에는 5에서 40mm의 강수가 그 중에서도 지형적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의 경우는 5에서 60mm가 내리겠고요. 전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서울과 경기 내륙, 그 밖의 강원도, 충청 남부,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5mm 내외의 비가, 그리고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내일 새벽에는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서해오도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나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지상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특히 하층에 바람이 수렴되면서 상승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과의 상강수령을 보시면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충남부 산지와 충청 남부 내륙, 전북 동부, 전남권, 경북권, 경남 내륙에,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5mm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압계와 함께 기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한반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햇볕이 더욱 강해지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이고요. 내일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지역이 더욱 확대되겠으니까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셔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해주시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주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도심지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밤사이에도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이나 방파제를 넘어 밀려들어오겠는데요.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면서 더욱 높은 물결이 밀려들어올 수 있겠으니까요. 해당 지역의 피서객분들은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오늘 밤부터 동풍과 함께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주말 동안 차량 운행 시 서행하셔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서해상과 동해상에도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네일라이시였습니다. 해상 안전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